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가 잔뜩 난 자기 남편을 겨우 말려서 친구 목숨을 구했다는 친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야 우리 남편 오지게 화났는데 내가 열심히 겨우겨우 말렸어 너 오늘 나 때문에 목숨 건진 줄 알아라 운 좋았다 뭐? 아니 이게 쳐돌아 원지 오빠 지금 남편 화내는 거 내가 말렸어 라는 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려봐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평소 성격이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계속 왜 이러는 걸까 이러면서 뇌 한쪽이 돌아가요 참 피곤하죠 그러니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가지고 저를 깨우쳐 주실 분 구해봅니다 뭐 어차피 익명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쓸게요 그러니까 이건 저희 아이 돌잔치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애초부터 직계 가족끼리만 진행을 하기로 했던 거고 그렇게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 양가 부모님들께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릴 겸 또 예쁜 사진도 찍을 겸 식대 30만원 수준의 비싼 호텔로 예약을 잡았어요 그렇게 양가 10명 남짓으로 예약을 했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20년 지기 친구들 무리 그리고 저희 엄마가 돌잔치 다녀온 엄마의 친구분들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아니 그래서 돌잔치를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물어오고 계속 같이 오고 싶다 참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졌어요 최종 30명 정도가 됐으며 문제없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하기 직전에 한 친구와 이상한 그지 같은 갈등이 생겼는데 저는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참고로 이 친구도 결혼했고요 아이는 없어요 전업입니다 얘가 먼저 야 돌잔치 언제 해? 이렇게 물었고 어 우리 가족끼리 진행을 할 거야 이랬더니 그래도 나는 부를 거지? 라며 오고 싶다는 말을 했고 저는 제 차 마음은 고마운데 정말 괜찮아 이번 일은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장소 등등을 막 물어오더니 야 너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듣기로 거기는 찐 부자들만 한다고 하던데 너 그거 다 감당되겠냐? 등등등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니 얘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참고로 저도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저는 얘처럼 막 티를 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하튼 계속 오고 싶다고 축하를 해주고 싶다고 해서 그냥 이건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한번 알아보고 한 자리 어떻게든 빼놓아볼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이미 이때 호텔 측에 인원을 한번 바꾸었던 상태이고 룸 최대 인원으로 예약을 해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은 변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남편이랑 같이 올 거라는 겁니다 뭐라더라? 부부는 한 쌍이라서 어딜 가든 무조건 같이 가는 거래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우 꽁꽁씨 바쁜데 와주려는 거 정말 고맙긴 해 하지만 이거 정말로 가족끼리만 진행하는 거야 게다가 이미 예약해둔 자리도 꽉 차가지고 너 들어올 한 자리도 겨우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확신이 안 되는데 그건 무리야 미안한데 이건 안 될 것 같아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이렇게 잘 알아듣게 설명을 했거든요 물론 얘가 이때도 그런 게 어딨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뭐라 뭐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잘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며칠 뒤에 또 연락을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오빠 자리 빼놓은 거 맞지 같이 간다 이렇게 아예 그냥 통보를 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이땐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뭔 소리야 안 된다니까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였어요 여기서 개 어처구니없는 헛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아니 그래 나는 괜찮아 괜찮은데 우리 오빠가 엄청 기분 나빠한다고 너 모르지 내가 겨우 말렸다 아니 그리고 봉투도 두 개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길 나 혼자 오라는 거야 너 잘 모르나 본데 지금 우리 오빠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내가 겨우 말렸다고 너 자꾸 이러면 나중에 진짜 곤란해진다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요 누가 보면 지가 제 목숨이라도 구한 줄 알겠습니다 아니 못 온다는 걸 내가 억지로 와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까지 지까지 못 오게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야 나 혼자 가면 얼쯤 할 텐데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적어도 이해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빠 그렇게 적은 남편이죠 오빠가 화났어 기분 상해서 내가 열심히 말리고 있다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새끼 내가 돌잔치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친구 남편 눈치까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친구 남편이 기분이 왜 상했는지 관심도 없고요 아니 설령 상했다 해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아니 열받으면 지가 뭐 어쩔 건데 어쩌라고 설마 지가 저렇게 말을 하면 제가 무서워가지고 쩔쩔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 그리고 다 떠나서 이거 정말 친구 남편 기분 상한 거 맞습니까 나 못 믿겠는데 만약 저희 남편이라면 그냥 그런가 이러고 별 생각 없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왜 기분 상하는 건지 전 정말 하나도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유채잇달 화법처럼 자기 기분을 전한 것 같아서 기분이 또 그지 같고 짜증나요 혹시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 참고로 결국 얘 안 왔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러니까 이거지 지가 지금 화났는데 지 남편도 화가 났다며 쓴 일을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지가 오빠는 화는커녕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댓글 댓글 레알이야 이게 맞지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지 남편 화났다 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쓴이가 쫄 줄 아는 거지 2번 야 그 친구 나중에 어린이집 선생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애 아빠가 화났어요 우리 애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찾아오겠다는 거 제가 겨우 말렸다고요 이런 소리 하겠네 어휴 댓글 나도 딱 이 생각했어요 나 일하면서 이런 말 두 번 들어봤는데 막상 그런 부모는 애 데리러 오잖아 사회성이 결여돼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못 받아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진상 엄마들 공통대사죠 결국 본인이 불만인 건데 자기 의견도 제대로 이야기 못하는 그런 찐다 같은 사람이거나 그 의견이 떳떳하지 못한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안다거나 아니면 진짜 남편이랑 부부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말이죠 3번 어머어머 니네 오빠 혹시 분노 조절 장애냐 너 어쩌냐 인생 망했네 혼인신고 했다고 했지 어휴 망했어 망했어 너 불쌍해서 어쩌냐 아니 근데 왜 화를 내는 거야 누가 보면 우리 애 아빠인 줄 알겠다 나중에 우리 신부 칠순때 안 부르면 또 화내겠지 알았어 그땐 꼭 부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그랬어요 아니 남의 돌잔치에 지들이 뭔데 저 난리를 친데요 비싼 밤 공짜로 처먹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구만 손자라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끝 영원히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헐 저거 쓰레기 마음공들이 잘 하는 말 아닌가 어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났어요 내가 겨우 말렸다고요 아니면 어쩌라고 진짜 웃기지도 않았어 원 꼴 꼴 꼴 꼴 대댓글 마음공들이 교사들 협박할 때 주로 쓰는 대사죠 우리 남편이 찾아오겠다는 거 내가 겨우 말렸다 그러니까 지 남편 즉 남자가 찾아가면 겁이 나가지고 쩔쩔맬 거라고 아는 거야 헐 6번 혹시 그 친구가 먼저 결혼했나요 보니까 그 친구 지가 가진 거라고는 오빠밖에 없는 거예요 전업이라서 커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업인데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해도 이것도 지돈 아닐 거야 그래서 쓴이 돌잔치에 가져갈 트로피라고는 잘난 지가 오빠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뿐인데 니들이 감히 우리 오빠를 빼놓고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만 오라고 절대 용서 못해 이제는 하는 거죠 7번 가오 잡는가봐요 걱정하지마 내가 말하면 그게 뭐든 무조건 다 통과야 이러면 팔불출 마누라가 맞아 우리 오빠 묻잡은 사람이야 둘이 이러고 노나봐요 아우 그지같아 너무 찌질하다 깔깔깔깔깔 추가 왜 손절도 못하고 이런 걸 여기다 물어보는 거냐라는 댓글이 몇 개 보여서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 일이 있은 뒤에 둘 다 감정이 상했는지 아니지 친구 남편까지 총 3명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서로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무리 봐도 그래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얘는요 20년 지기 친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성인이 되고 밖에서 만난 친구예요 여하튼 이런 걸로 유치하게 싸우고 싶지 않았고 또 그때 너무 바쁘고 준비할 게 많아 그냥 흘려보냈었는데 돌잔치가 끝난 뒤에도 계속 그 말이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라는 관계와는 별개로 혹시 내가 잘 모르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를 키우며 다른 엄마들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뭐 비싼 밥을 싸게 먹으려고 했다라는 글도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설마 굳이 별로 편하지도 않은 자리에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편이 본인 인생 트로피인데 그걸 못 들고 오게 해서 열받은 거다라는 댓글 보이는데요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끌 끌 끌 끌 여하튼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셋인가 이 지랄? 주작이네 주작 야 니 친구 애 없다며 그럼 두 명이지 뭔 세 명이야 주작을 할 거면 좀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야 니 대가리 뭔 일이고 친구 내 한편까지 셋이라잖아 이거 어쩜 좋냐 이거 미치겠다 아니 남들은 남의 돌잔치 안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구만 뭘 화를 내고 쳐 자빠졌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3번 남의 새가 원래 그래요 결혼이란 걸 하게 되면 본인의 자아를 없애버리고 오직 남편한테만 투영을 하죠 딱 저 꼴 나는 거야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 화가 많이 났다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말이죠 뭐 어쩌라고 싶은데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한 3, 40년 전에는 좀 통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동네 아줌마다 싸우는 거 보면 지금 우리 남편이 찾아와가지고 니 찢어죽인다는 거 내가 말리고 왔다 이러면서 싸우더라고 그러면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움찔하는 게 보였거든 물론 지금은 어린 데 없는 거죠 아니 어쩌라고 뭐 어쩔 건데 한번 해보던가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